2시간 반을 넘어서 3시간 정도 달려봤구나 아직 목적지도 않았습니다 중간에 여기가 하이퍼마켓이라고 나름 필리핀에서 유명한 마트에요 SM에서 하는 하이퍼마켓 크네 아저씨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고 보통 정신을 못 차려 얼굴 돌아온거 봐 사람 됐네 보통 정신을 못 차려야겠네 보통? 와 엄청 크네 일단 마트에서 마트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거는 화장실에 가야지 화장실에 가자 보통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아저씨 정신을 못 차려야 될거에요 그래서 중요한 날은 새벽에 오면 되세요 레몬 어? 뭐야 이건 뭐야 용보 아니여 용보 네 드라운 프로 야 이거 육즙이 엄청나요 육즙 과즙이 육즙이 육즙은 고기고 임마 바로 정정했잖아 내가 아우 나 뭐 말은 못해 내가 항상 얘기해야지 너 다른데 가서 망신당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이렇게 지적해주고 체크하고 어디 하나 틀리게만 해봐 아주 그냥 가면 내가 물고 늘어진다 진짜 야 와봐 이제 자 술 있어? 술 이야 다 들어있네 차미술 2500원 가격 괜찮네 좀 작네 이건 아 뭐야 야 미니미어 아니구나 작어 작어? 335가 기본이거든 그냥 화면으로 보면 작은지를 몰라 약간 작게 생겼네 그러네 조금 작아 몇 미니미인지 정확하게 어디 적혀있냐 어쨌든 작아 응 생각보다 작아 여기 왜 사람이 없나 했더니 어 비싸 아 진짜 비싸다 이거 응 야 근데 형 좀 다 비싸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우습게 알았는데 이게 목가가 싼게 아녀 어 어이구 옛날 옛날 종가망 아니야 어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 비싸? 누텔라 100 어? 4천원이야 야 이 사이즈가? 응 야 야 아 이놈 자식들 자꾸 내 캐릭터를 갖다 써 코 큰 거 봐 이거 이거 어? 이런 거 코 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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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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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고 이거 아 속상하네 아 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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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왜 내가 이걸 써야지 이런 거를 할다 써야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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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커피다 커피 커피는 좀 싸더라 요런 거 형 요런 거 요게 이게 62페소야 요게 이제 10개 10개 1500원 요게 이제 10개 10개 1500원 어 이 브랜드 유명하지 않아? 코피코? 네 커피도 유명하죠 어? 어 코피코 여기 봐 여긴 있네 커피를 얘는 커피라고 계속 써는 거예요 코는 아 나의 커피 아 코피코 코가 나 어 그러니까 융 융 코 이스 미 으음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코피코 또 코야? 나으 아 나 진짜 또 코야 나의 코피 적당히 좀 써먹으라 내 거를 아 또 코야 또 코 참나 이렇게 내가 진작 왔었어야 돼 내가 여기를 아이고 진짜 아 융 하하 하하 뭐 수입산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돼지요 돼지 뭐기 어 이거 이거 굉장히 여기 사람들은 밥 대신에 이것도 먹고 이거에다가 간장 찍어서도 먹고 간장을 찍어? 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과자예요 오 이거 바나나 어디서 많이 500원? 어? 500원이야? 500원이요 야 이거 괜찮다 넣어봐 이런거 넣어 어 애들 먹기도 좋고 한입에 쏙쏙 들어가는데 500원? 3개 3개 하나씩 먹자 그래 난 큰 사이즈 먹으면 안 돼? 안 돼 안 돼 밥 먹어야지 이거 맛있어 이거 하나 사줘야 돼 야 우리 다이빙하고 배에서 간식 먹어야 되거든 이런 거 이런 거 영롱하다 여기서 해 어 계산 셀프 계산 할까? 아 이거? 아니 여기서 계산이야 이거 맞나? 아 셀프 계산 그렇지 봐봐 나는 해외에서도 셀프로야 응 자 툭 네 오 아 유 유 유 아 쏘리 미안해 셀프가 아니구나 미쳤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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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셀프가 저기 내가 딱 찍고 있어 아 난 무인인 줄 알았지 아니요 무인 아니야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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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피해 아 난 또 무인인 줄 알았어 어우 창피해 어디 봐 요 카드 오케이? 어? 왜 왜 왜 왜 용 쓰면 된다니까 카드 오케이? 카드 오케이? 노 카드? 내가 카드 돼요 아 오케이 가면 돼 오빠 봤지? 융 쓰니까 당황 가는 거야 이 사람 현지인이구나 떼겠잖아 융만 쓰면 된다고 응 융이 마법에다 야 우리 맛있는 거 봐 그거 먹자 코코 주스 코코넛 코코넛 주스 먹어야지 진짜 이게 진짜 맛있어 어 코코넛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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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쉬 코코넛을 100채 원액 어 코코넛을 코코넛을 설탕 연유 들어가 있는 거 용 코코넛을 3 사이사 아 노 카라드 사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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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지 먹어? 아니 이거 너무 작아 이거 이거 어 이 사이사 3 오케이 점점 형이 약간 창피해지기 시작했어 엄마 처음이 힘들지 계속 쓰면 사람들하고 되게 친해질 수 있고 굉장히 있어 인마 야 처음에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야 외국어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 뭐 부끄러워하면 안 돼? 부끄러워하면 안 돼 부끄러워하면 안 돼 땡큐 융 땡큐 하하하하 적절하겠어요 인마 내가 제일 적절했어 지금 우리 나이는 달달해야 돼 어 땡큐 저기 봐 진짜 맛있다 졸라 맛있다 형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맛있는데 졸라 나 눈물 날려고 시발 시발 야 뭐 이렇게 맛있어 우와 대박이죠 대박이라니까 나 지금 뭐 먹다가 눈물 나는 거 오랜만에 우와 인정하자 인정하자 필리핀 오면 붓꽃을 꼭 먹 진짜 맛있다 이거 아 아 머리 아파 아 아 머리 아파 너무 너무 많이 먹었나봐 와 정말 맛있다 그냥 뭔가 이게 풍기하지 않아 와 대박 좋아 동준이 아 근데 미안한데 이거 누가 노래 아 아 아유 걸렸다 고생했어 아 아 아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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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뭐에요 우와 너무 이쁜데요 아 아 반가워 우와 노을 봐 아 야 이거 뭐 그냥 마린 파라다이스 몇일 출발하셨어? 아.. 이야 이거 뭐야 해먹이냐 이거? 아니 여기 저기 수트 말리는 거야 아 그래? 어 바닷물이 많이 묻어있을거야 아 그.. 앉으면 안되지 웰컴드링 웰컴드링 네 시간 와서 아깝지 않은 풍경이네 응 야 근데 여기 진짜 좋다 되게 너무 이뻐 집들도 파도소리 봐라 이거 안녕 아 여기 그대 있구나 여기 맥주있고 어우 좋다 여기 편안하다 응? 이동이 멀지가 않아서 좋아 응 어우 이야 오 오 거기 형방을 어때? 우와 따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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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 이야 대박이다 후우 어우уч 아우 그게 좀 뭐 좀 있어 보이냐? 뭐 찌근 응 야 앵글이 그냥 뭘 담아도 그냥 그림이네 예 여기서 앵글이 잘못된 거는 pen 형 얼굴이랑 내 얼굴이 좀 잘못됐다 야 여기가 이런 뷰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та이빙도 다 포함 응 밥도 포함 숙소 포함 해가지고 1인당 한 18만원? 18만원? 그래 따이빙을 세 번 시켜준다고 이런 컨디션 방에 침대도 엄청 커 여기에 따이빙 사람들이 따이빙하면 돈 많이 들어가고 올 줄 아는데 사실은 이게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가성비가 좋은 취미라고 이게 그렇지 그렇지 낚시보다 덜 들어 따이빙 3회야 따이빙 세 번에 한 번 간 게 아니라 세 번 들어가는 거야 밥 세 끼에 이런 룸에다가 자 자 그럼 내일 몇 시에? 내일 9시 밤 어떠세요? 9시면 좋습니다 네 아침 식사하시고 수화 좀 시킨 다음에 장비 좀 브리핑 좀 하고 그러니까 9시 20분까지 이 밑에 다이빙 샵이거든요 아 이 밑에 있는 게요? 네 제가 전반적인 내일 다이빙 스케줄 다른 페인트 안내 좀 해드리고 예 네 네 아니라고는 방카모치에요 방카모치라고 방카모치 여기 저기 거북이 보고 싶대요 거북이요?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거북이 거북이는 준비를 네 몇 마리 보고 싶으세요? 내일은 세 마리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여기 안전사고 대비해가지고 뭐 보험 같은 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? 예 보험은 리조트에서 다이빙 보험 들어있습니다 예 저희는 보험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마이보험 체크를 들어 놨거든요 아하 어이 빵 이거 뭐 찍어 먹지 이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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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시럽 아 조청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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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이제 아침엔 굿같은 거 나오는지 알았더니 아 그래 안 미니까 제대로 먹는 거야 빵이 나오네 야 이거 납돌렸어 이거 으응 으응 아 죽졌다 죽 나도 밥 밥 좀 드셔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됐어 죽을 먹어야지 굉장히 이쁘네 음 맛은 있는데 먹어서 아쉽다 어? 아쉬워 좀 느끼하지 좀 느끼하지 솔직히 죽들이 안 느끼해 어 양심이라 그래 아 그럼 아 이거 오빠지 역시 한국인은 응 외국에 나가서도 수네네 김치 아 한국인 입맛에 수네네 김치 필리핀 사람도 수네네 김치 먹어 응 형 형 어찌 이거 이걸 이걸 싸왔어 수네네 김치를 야 이거 뚝뚝 찢어가지고 와 아침부터 매운맛 보는 거야? 어 아유 야 이거 진짜 매운데 음 음 맛있다 예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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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안 뜨고요 그 다음에 바다도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시야는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 3일 전에 시야가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졸리도 있으면서 네 바다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체크다이빙 하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리가 몇 물입니까? 물때는 사실 크게 필리핀에서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뭐 새같이 많이 빠지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 아 물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낚시 가는 줄 알았어요 물때 중요하거든요 물때를 왜 여기서 따위하는데 조를 왜 물어봐 한 30도 정도 돼요 30도 네 맥심은 30도 저녁이 좀 쌀쌀할 때 25도 한 5도 필리핀에 지금 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수온은 28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수온은 뭐 아주 너무 좋을 거예요 네 수온 28도면 활성도가 굉장히 괜찮지 그렇죠 이런 나라 액션을 많이 안 줘도 물어 하하하하 또 낚시 아 알겠습니다 아 융 닥쳐 융 닥쳐 그리고 이제 오전에 갈 포인트는 솜브렐로 아일랜드에 있는 코랄 가든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나오시는 구조물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두 곳으로 갔거든요 대표적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코랄 만들어보니 거기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어가지고 아주 다양한 열대 해양생물들이 많아요 네 여기요 여기요 준비해놨네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된 거북이 오늘 포인트 첫번째 다이빙 포인트 오늘 포인트 첫번째 다이빙 포인트 와 야 이 물색깔봐 와 옥색여 이게 바로 필리핀 바다지 아니 이게 좀 돼 진짜 아니 잠수어보기 왜 탱크탑이여 이거 좀 더워 늘어나봐 이거 살라려야 이거 틀려줘 내려가냐고 아니야 이거 기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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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야 이거 오랜만이봐 오랜만이봐 됐다 야 사람이 이렇게 달라보인다 어 잠깐만 준비 완료 어 어 요게 이게 아우야 맷바람 안나 보는거 아 요고 요고 요고를 오케이 가만 이게 원래 이렇게 헐렁한게 아닌데 이게 뭐야 뿅아 이게 원래 이게 헐렁한게 아니잖아 이게 줘야지 어떻게 임마 잡았어 이거 아 아 아 나와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그러네 됐네 자 이거는 자 이제 이게 뭐에요 이게 아 이거 한번 요고 요고 요고를 공기를 채워야 해 그렇지 공기 채우고 어 채워야 물에 뜨지 잘하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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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저기 사장님이 자꾸 이러길래 뭐 담배한테 피실래요 그런 줄 알았더만은 이거 하라고 아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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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자 이제 들어가면 되는거잖아 이제 간다 어 간다 아 시끄러워 빨리 들어가 파이팅 잘못된 입술 아 좋다 퍼펙트 마스크 잡고 마스크 잡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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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ke 뿌 파이팅 나올 것까지 못주시인 Without looking 네 마스크 잡고 들어야지 대인 자꾸 들어와서 저희 쪽에서 나왔어 어 자 이제 갑시다 어 다녀오세요 어 tienes 어 어 다녀오십사 태그 officials pei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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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